안양 시민 안양의 멋진 경기로써 시민들에게 좋은 선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FC 안양 선수 여러분 화이팅! 안녕하세요. FC 안양을 사랑하는 성당은 저의 최안입니다. 작년에 우리 FC 안양이 최고의 성장을 거두었기에 상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는 FC 안양이 K리그1에 승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FC 안양 올라도 화이팅! 2020년에 태어난 쌍둥이의 기운을 받아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FC 안양 화이팅! 가자! 일부러! 호정 오빠 이번에 FC 안양 출장 됐다면 축하해. 내가 88년생이니까 오빠가 아니라 삼촌인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느라 답답한 요즘? 새호정 다음 플레이어 이런 승리를 안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코스티! 저는 너무 행복해. 너의 팀이 하나의 팀이 하나의 팀이 하나의 팀이 하나의 팀입니다. 특히, 제가 그 팀이 하나의 팀이 하나의 팀을 받으신지요. 그리고, 내가 그 팀이 하나의 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어의 팀이 하나의 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생각합니다. 큰 힘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타디에 대해 잘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즌 희망을 준 FC 안양. 코로나로 모두 힘들지만 극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어디서든 항상 안양을 응원할게요. FC 안양 화이팅! 작년에 저희가 안산을 상대로 한 번도 준 적이 없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안산을 잘 이기면서 시즌을 잘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함께 경기장에서 응원하면서 그러지는 못하게 됐지만, 항상 저희가 곁에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FC 안양 화이팅! 2020년 첫 경기 꼭 이기세요. FC 안양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NC 강아isf고 FC 안양 화이팅! KG Tuning 5 C고에 잠깐만 KG Tunin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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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FC 안양의 승조에 향한 열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수들 부담 없이 버틴 플레이를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FC 안양 파이팅! 선수 여러분 올해 경기수가 조금 줄어든 만큼 매경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집권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저는 만세 지켜놓고 경기장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FC 안양 파이팅! 3, 5, 7, 5, 최우정, 유종현, 철벽수비, 수까밭이, 안녕! 파이팅!